Q. 몸과 같이 가까이 가는 뽈하고 최대한 낙겠다고 가까이 가는 것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몸하고 뽈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컨트롤하기가 힘들다고 가까이 가야 된다. 항상 볼을 따라다니는 거죠. 그리고 역시 볼 상대 서비스를 밑에 회전인지 나클인지 그 볼을 보는 게 중요하고 또 맞았을 때 느낌. 절대 이렇게 짧게 보낼 때 강하게 치면 안 된다고요. 그리고 또 볼을 맞는 순간. 이렇게 나클이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요. 오래 머물러야 된다고요.